안녕하세요.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이현종 논설위원에 저와 함께 방송 패널을 하신 분인데 문화일보 논설위원인데 아주 탁견입니다. 아주 견해가 빠르고 예측이 빠르고 정확하고 이 사안을 보는 눈이 제가 정치평론 하면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평론가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저런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느끼는 그 판단 영역이 아주 넓고 깊이 멀리 쳐다보고 있는 이현종 논설위원의 오늘 실언이 말이죠. 아주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2인자가 아닌 미래권력길을 택한 한동훈. 한동훈은 2인자로서가 쓰는 게 아니고 미래권력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권력 결국은 독자적인 권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미래권력의 길을 선택하고 2인자는 하지 않겠다. 2인자는 할 수 없는 하지 않겠다 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 선택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혼자 선택하는 거죠. 이 이현종 논설위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또 김대중의 전 대통령의 새 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등등등등등등등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자녀 친인척 등이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의 부패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라는 문제가 기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생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자정작용입니다. 모두 재임 중에 친인척 비리로 논란을 빚었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 0.73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기긴 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온갖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도덕성에서 확연히 비교됐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사정권이라고 비난하지만 공정과 청렴 법치주의 확립을 바라던 국민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바로 이 중대한 사실. 이제야 대통령이 각종 비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원인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장모는 구속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 없을 때 일어난 사안들입니다. 바로 이 점은 명백하게 제가 전제를 합니다. 이 지금 장모 부분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거는 결혼 전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일체의 관계 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학자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그게 무슨 관계인이냐. 대통령하고는 일도 관계 없다. 대통령은 클린으로 지금 계속 클린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통령은 깨끗합니다. 청렴합니다. 그건 뭐 어떤 얘기를 붙이더라도 대통령이 청렴하다는 것은 아마 극좌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당이 일부러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장모도 이제 구속됐고 김건희 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해놓고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탈탈 털은 사건인데도 그들은 무조건 하고 잡고 있습니다. 이 극좌파들 나중에 혼내놔야 돼요. 200석 되고 나면 아주 혼을 내놔야 돼요. 그 주동한 자들 이 소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로서 정권을 위협한 자들은 아주 다 정말 족쳐놔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가짜뉴스로 만들어놔서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지난 날 가짜뉴스를 바래서 왜곡 선동 선전한 이런 자들을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아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문화일보 이 연종 논설위원의 이 얘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은 특검법으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의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친냐 유튜브와 한 목사가 짜고서 김 여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명품 가방을 전달해 주는 장면을 찍는 정치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거 아주 악마 같은 짓들이죠. 이것도 모자라서 친냐 유튜브하고 한 목사 목사가 짜고 말이죠. 김 여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 아버지 친구랑 아들이란 이걸로 해서 명품 가방을 전달해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에다가 몰카를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악랄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겁니다. 이 김 여사가 이 가방을 들고 나오길 바라면서 1년 내내 기다렸는데 김 여사는 그 가방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건 벌써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가족에게 들어온 물품들은 다 전부 다 수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자 그 목사라는 그 그건 가짜 목사죠.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북한을 재집태라든지 그런 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공작을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거 들고 와서 이걸 주니까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고 김건희 회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놓고 간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기술되고 알아야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가방을 전달해 주는 장면을 찍고 그들은 1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그 가방을 들고 말이지. 김건희 회사가 혹시 행사라든가 이런 데 나가지 않나 하고 그 가방을 면밀히 잡하들은 1년 열을 사진을 찍어대면서 몰카를 찍어대면서 그걸 주시를 했겠죠. 죽고 살기로 윤중권을 흔들어보겠다는 데는 당연히 도리가 있습니까 결국 특검법 전국에 이 영상을 폭로했습니다. 왜 1년 넘어도 안 하니까 아 이게 지금 이 양반들이 청와대 비치창고에다 집어넣어놨구나. 이걸 이제 집요하게 알아차렸겠죠.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죽기 살기로 윤 대통령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데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몰카 공작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지만 또 한편으로 언제나 부정부패 단호했던 윤 대통령이 이 문제도 잘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영상을 보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몰라도 된다는 느낌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과를 하면 더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만 친년 의원들이 대면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그저 설명해 주길 바랬는데 그런 질문이 나올 기자회견도 못하겠다니 실망이 크다 이렇게 썼는데 다행히 어저께 대통령이 밝히겠다고 딱 속보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2인자 격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은 30일도 안 된 한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20여 년간 검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한 위원장을 지금의 위치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김여사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데 대한 하나의 일종의 배신감일 것이라고 이현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인자가 임기 3년이나 남은 1인자보다 더 권력이 세지는 데 대한 견제가 급발동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처럼 한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우면 된다는 생각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2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한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지금 이현정 논설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2인자가 1인자가 된 적은 솔직히 말해서 드뭅니다. 좀 드뭅니다. 김종필 전 총리라든가 리커창 전 중국 총리처럼 쓸쓸히 사라져나간 그런 권력들이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운의 2인자가 아니라 마오쪼동을 넘어선 덩샤오티핑 전두환을 넘어선 노태우처럼 1인자를 뛰어넘는 미래 권력이 되고자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한 위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권력은 마지막 날까지 무서운 겁니다. 1년 정도 남았고 대선이 내년이다라든가 대선이 한 1년 반 남았다든가 이렇다면 조금 문제는 달라지지만 3년 남은 것은 3년 3개월이나 남은 그 권력은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새로 시작한 권력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을 치받는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권력이란 건 마지막 날까지 무서운 메커니즘 소위 기재를 갖고 있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한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경우에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굉장히 최고의 인내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윤 대통령 잘못한 부분 없습니다. 특히 이번 명품백 문제는 너무나 억울한 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 내용성 그 과정 지금 그 명품백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사례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정신적 그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와 구조와 총선 참패의 모든 책임을 자칫하면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한 비대위원장을 칠 경우에 이렇게 사퇴라든가 등등을 할 경우에 당무 개입이라는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품백을 피하려다가 권력 자체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짓지도 모른다는 이런 모든 위기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일 때 예상했고 감수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바로 의미 있는 얘기를 이현정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려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단 하나의 해법은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총선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합심하지 않고는 그런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삐끗거리면 선거 직전에 피눈물을 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선거에서 이겨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는 이현정 위원의 탁견에 상당한 깊은 의미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론 이현정 시론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같이 같은 공유를 했습니다. 이인자가 아닌 미래 권력의 길을 선택한 한동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저 자신의 하나의 얘기를 참고로 한다면 이인자가 아닌 미래 권력의 길을 택한 한동훈일지라도 지금 현존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3개월 긴 긴 동안 대통령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깊게 다른 특별한 경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오늘날 한동훈을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인도해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랑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실장은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고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같이 함께 가서 반드시 200석 승리를 견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기를 두 손 모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열망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이 더더욱이 마른 땅에 비가 온 땅에 더 굳은 땅이 된다고 그러한 계기가 더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00석 승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는 등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존속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극자파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해찬이가 20년 권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생각한 게 바로 그거는 영구 권력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식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식으로 만들겠다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상이 있어야 되고 킬링필드가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아주 무서운 변혁이 있으려면 그런 길을 선택하면 이 국민들은 다 바뀝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평원을 찾는 건데 그 평원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형이 될 것입니다. 중국공안이 될 것이고 경찰은. 중국공안식 그런 경찰이 될 거고 이 끔찍합니다. 이 자들이 대통령이 이 자들에게 만약에 총선에 진다면 말이죠.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백석을 향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유대한민국의 성공의 ABC입니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